아 벌렛을 자리에 돌려놔줘서 고마워 이스켈너바 아 이렇게요? 자 아우더드 아우더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네 오늘은 메인캐스트가 이제 3일후기 때문에 나가서 던전을 돌건데 그전에 약간 생각해보니까 제가 분명히 1화에서 이거 해본사람이 아크처럼 몬스터를 테이밍한다고 그랬는데 테이밍된걸 본건 얘밖에 없네요 대먹은게 어떻게 테이밍하냐 아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이 지금부터 몇년후에 영상을 보시는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한 60화가 넘어갔죠 중간에 한번 설명을 넣자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못본 컨텐츠가 차후에 생길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바일게임을 많이 했는데 오픈 이전 버전에 모바일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몇년 뒤에 영상을 보고 내가 할때 없었던 컨텐츠가 생겼는데 그건 왜 안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아우더드에서 보고 있는게 아마 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컨텐츠일거에요 차후에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죠 몇년 뒤에 생기면 그만 떠돌고 진행할까요?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아 우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거대한 하이브가 있는곳으로 왔구요 저번에 한번 메인캐스트 도중에 여기를 한번 갔잖아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한번 마우친적이 있죠 거대한 하이브로 왔구요 찾아보니까 저번에 비즐파일런 깼고 고대인얼굴 깼고 카브로브윈드사운도 깼구요 나머지는 뭐 그냥 아이템만 간간히 나오는 별거 아닌거길래 딱히 갈일은 없을거 같구요 그냥 다 돌았죠? 이것만 가면 될거 같네요 이거를 깨고 메인캐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랑 다르게 몬스터가 바닥에 맞네요 일단 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몬스터가 입구부터 있어서 제가 바로 뺐었는데 하핳 버프를 걸고 어 죽인 다음에 나오는 형식으로 할까? 아마 불에 약하겠지 이거 이거 걸자 이거 걸고 가방을 내려놔 도망 나올 수 있게 입구에서부터 적이 많더라구요 여기가 갑시다 잔뜩 있죠 덩어리부터 오우 나 강하다 강하다 나 강하다 강해 강해 나 강해 둘 밖에 없어? 맞다 맞다 그리고 제가 곡괭이를 까먹고 안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팔라듬이랑 철같은거 안 켜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게 다야? 약간 내가 어두워서 못보는건가? 연기뿌리 됐구요 어 이거는 좁은데인가보다 어우야 잘나온다 야 무게 때문에 이정도만 캐서 가야겠네요 이동하죠 저건 가져가야겠다 저건 가져가야겠다 딱 돼 나 왜이렇게 세냐? 야 여기 아이템 푸짐하다 그러면은 저기 일로 가면 되나 그냥? 여기는 확실하게 좀 있어 보이네 맵이 클거 같으니까 아마 입구에 적이 없겠죠? 수파이브 그렇지도안 입구에 있네 법 끝나기 전에 죽이고 갑시다 좋아 좋아 어 불이 확실하게 상성인가 보다 제가 이제 영.. 강특재도 아니고 헝겊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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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봤더니 무섭네 저거 왜 저 따위로 생긴거냐 그리고 제가 크림푸넛 쌓았습니다 지구는 회복 속도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쵸? 15분 동안 0.8회복 굉장하죠? 감기약을 먹였는데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싸우러 갈까? 내가 헝겊이 부족하네 쟤도 쟤도 아 불은 그럼 아껴두고 어 넣어놓기만 하자 이걸로 그냥 쓸어버립시다 어우야 들어오자마자 그건 좀 아니지 어어 개 드럽게 생겼어 진짜 암살자벌레야 나 간다 아 왜 야 여 아 극혐인데요 이거는 아 두 마리나 있었어 그럼 볼래? 엉덩이 두근거리지마 기분 나쁘니까 아 뭐 저 따위야 아 왜 저래 오오 야 또 있냐? 아 아 개 역겨운데요 모두 또 어 잘 consumen 안 돼지이 아 아 아 아 나 집에 가고싶은데? 가방 어딨어? 아... 괜히 왔어 역겹쓰 저 늪에는 피버섯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는 피버섯이 안 나와서 이거 먹을 수가 없네 나무를 주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이제 캠핑을 하고 가라는 아 진짜 너무 혐의인데 어째 얘네가 메인캐스트에 한 마리 나오고 안 나왔었죠 계속 어딘가에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나왔다 나왔다 피버섯 여기서 물약도 만들 수 있죠 오다 나무 한번 캤습니다 아 너무 역겨운데요? 세상에 잠깐 멈췄는데 곳에 나오려고 그러네 혼내줘야겠구만 아 야 아 야 어어우우 어어우우 왜 그따위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뛰는건데 아이 그렇게 바리게 드시지마 시체로 심지어 애매하게 약해서 자주 나와 벽에 걸려있는 설마 유충알이냐? 발가락이 힘들어가게 하지마라 발가락이 안 펴지잖아 일단 둘인거냐? 아 야 나 안돼 이제 내 적수가 아니다 야 한방에 반까지 까졌어 야 이거 안돼 안돼 이제 소리가 아직 들리는거 같은데 너 빨리 죽여서 그런가? 아 그렇네 길이 지금 물러가는거 하나 저쪽 저쪽은 없나보다 여기 한번 보죠 그럼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야 뭐야 이거 끝난거야 설마? 대리석 샛별 철퇴 43에 0.9 한손무기인거 같죠? 혼란부여에 충격 45 괜찮은편이네 잔혹한창에 해그마 나이트 나왔네요 무게 왜이렇게 넉넉하지? 어 12가 남았네? 어 여기 나무가 있네 내부에 이거 정말 좋죠 어 한번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면 캠프를 통해서 어 이거 별거 없죠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아냐아냐 뭐 있어 내려가 밑에 먼저 가 흐흫 쓰고 매운차 철이랑 쇼컷인거 같다 어 올라가는 길에서 내려오는 쇼컷인거 같죠? 갑니다 어? 어? 잠깐만잠깐만 아 일단 일단 아 잠깐 뭐 없냐? 여긴 끝났고 위로가서 연결돼있는 길인거 같죠? 갑니다 어? 잠깐만 잠깐 어디야 여기? 쇠보인다? 어? 피버섯 두패함 야 나 이거 물량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싸워볼까? 근처에 도와주는 애 없고 보스인가보다? 어 최초의 시기인종 느낌 나네요 아휴 자연스럽게 와서 달라붙는다 반응도 안했는데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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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징 그렇게 안쎄 와봐 야 나 50인데 이렇게 산다고? 야 나 50인데 이렇게 산다고? 안되죠? 넌 내 상대를 하기엔 너무 나약하다 아 그게 왜 안맞아 뭐야 아 터진거 땜에 그런가? 하이브 군주 어 군주님이셨구나 체두체력을 회복시켜주려고 내가 차를 안구매 해놨구나 아 아 잠시만요 좀 하던 네 이거 좀 하던 아 이건